제가 만취했어요. 본인이 만취한 걸 왜? 둘째 루이상 준비가 됐을 때 써보려야 되는 거기가 기존에 됐습니다.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. 잘 진태로. 네. 아 진짜 아쉽네. 아 우리 종씨랑 또 웃게 생겼네. 야 진짜 몸 좋은 줄 알아 김종국. 아이 정말 내가 좀 놀아줬다. 아이 진짜. 아이 기가 막히게 아주. 야 엣지가 그렇게 야. 아 나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. 이제 우리가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마지막 라운드 결승전입니다. 2위와 1위가 겨루어서 이번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일단 서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. 아이 꼬마랑 또 놀아줘야 되네. 아이 꼬마랑 또 놀아줘야 되네 또. 아 나 정말 진짜. 참. 좀만 더 기다리세요. 거의 다 끝나가. 금지하이 훌륭한데요. 어디 또 이렇게 올라오셨네요. 아니 뭐 어차피 내 자리였으니까. 뭐 이게 뭐 딱히. 올라왔다고 보스럽지 놀다 온 거지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이제 최종전입니다. 네. 두 분 중에 누가 1등을 하든. 서열 2위는 1위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. 아 그럼. 1위 결정전. 1위 결정전. 네. 탁구고 투고. 네. 먼저 넣으시는 분이. 아. 아. 뭐 기분 좋게 생각해요. 어차피 좀 유리가 게임 아니에요. 사실. 아 그러면 탁구야. 야 저 하동훈이 올라갔어. 아 내가 왔어야 되는데 탁구. 아 탁구 어떻게. 야 니가 어떻게 1위야. 근데 우리 처음 순위가 1위부터 왜 그렇게 정리 된 거예요? 데뷔 형도. 데뷔 형도잖아 데뷔 형도. 아 데뷔 형도. 아 데뷔 형도야. 아 예능. 아 예능. 아 예능. 예능. 1등을 하신 분은요. 네. 3위부터 7위까지 해서. 한 번 바꿀 수가 있는 벌을 드립니다.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요? 아 1등이 1등이. 아 제발. 잘 보여야겠네. 와우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위랑 7위 형 바꿀 수 있는 거예요? 막 건너뛸 수 있네. 하하 김정국 김정국. 하하 하하 김정국 김정국. 하하. 저 죄송한데 저 혹시. 여깄습니다. 여기도 저 주워주세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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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유 미안해라. 아 깨졌습니다. 아 깨졌습니다. 아 깨졌습니다. 아 깨졌습니다. 네. 우중 recogn swatch. 우어엎. 우어엎. 니가 다 갈까. 아 깨졌습니다. elev. 나 엑시 형이라 부르겠습니다. 아. 아 좋다 아 좋다 좋다. 너는 이렇게 치면 안 돼. 죄송합니다.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아 이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. 딜렁들 마찬가지입니다. 딜렁들 마찬가지입니다. 됐어. 안 갈려기는 좋네. 응원하시는 분 뒤에 서주세요. 네. 제 3번째 왔습니다. 뭐야. 오늘 종료 뒤에 있었습니다. 자 갑시다. 지금 어디가. 야 대리야 뭐야. 야 대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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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가로 올라와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한빛이 있어. 흠만. 와. 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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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알았구나. 지금 못다시는 게 아니에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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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. 알았어. 알았어. 도전. 아. 좋다. 도전. 다 들어와있게 하고. 공평하게 1위부터. 네. 큰 걸 바꿀게요. 좋습니다. 자. 저걸로. 네. 자. 도전. 한 번에. 자. 한 번에. 와. 와. 나 들어간 줄 알았어. 어. 어. 어.